거의 다 끝났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진짜 말 안 들었어요. 시양 씨랑 같이 둘이 걸어가시면 되세요. 아 마지막 마무리! 애정 행각을 하셔도 되시고 뭐 누구나 하시면 손잡고 걸어가셔도 되시고 네 그냥 뭐 이렇게 뒤돌아가서 그냥 뭐 포옹을 끊으셔도 되세요. 네, 이렇게 네 잠깐만 나 신붕사 나갈 거라고 하네? 아니, 안 지워요. 생방에 해버려야지. 아이고, 저 너무 더워. 자기가 일어났어. 그 다음 어떻게 할 거야? 마지막? 어, 엔딩. 나 무슨 생각하는 거야? 그 생각이 뭐야? 아니야. 여기에 여기야? 아니야. 여기에 여기야? 아니야. 그럼 아니야, 아니야. 얼굴 새빨개졌나? 생각하고 있었나 보나? 아니, 그러니까. 선생님. 뭐 한 거야? 선생님 들어왔어. 이렇게? 저기 그러면 생방송 사고 칠까? 그 말이 왜? 사고 칠게 뭐야? 아, 뭐 하지? 아, 자꾸 그런 생각 하지 마. 아, 자꾸 그런 생각 하지 마. 아, 자꾸 그런 생각 하지 마. 아, 그러니까 끝까지 마. 아, 저희도 빨개져. 아니, 나 무슨 생각. 아니, 안무도 못 외워놓고. 나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. 자꾸 입술로 뭐 하려고 해, 막. 아니, 그게 아니라. 나 지금 오늘 욕망을 체험하고. 욕망을 체험하고. 욕망을 체험하고. 알고 보니 욕망 소연이었어. 아, 그런 거 아니야? 그러네. 결혼식 올리고 나니까 아주 그냥 상상하는 게 그냥. 어우. 은금하게는 진짜. 아니, 이 사람은. 제대로 보내. 아, 그래. 혼자 막 정했어. 혼자 정했어. 조그라빈. 조그라빈. 좋으니까. 이렇게. 아, 그냥. 뭐라. 말을 못하겠네. 그래. 그냥. 그날 뭔가 되게. 표어, 한 그런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내심 좀 기대했어요. 새로운 역사를 하나 쓰겠구나. 기대가 되더라고요. 드러났어. 비밀한 생방송에 남겨두자. 신도로 이제 못하겠네.